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은데, 직장?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사막통화 빨리 먹어 똑바로 일어나서 되게 평안스러운 오늘 아침이다, 그치? 네 안녕하세요 왜 웃어, 왜 웃어 샤워할게요 새우 오빠가 아침에 할 일 없다고 그냥 안 나와 걸었는데 어디를 할게요? 포즈는 할 게 없지 욕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지금 7시 아니 6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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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입니다 그럼 안녕 타행 스케줄 어떻게 돼요? 빨리 와서 먼저 샤워하고 그 다음에 애들 빨리 먹어 동그림이 있었네, 저? 아니,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보카도 으깨가지고 빵 위에 올려서 먹는 거 좋은데요 간단해요, 그냥 소분이랑 라인이나 레몬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 1년이 오죠 식당이 많이 변해가지고 아까 많이 비슷했거든요 최근에 디저트 만들었는데 참으로 먹더라고 30분 부터 일교시는 걸 오늘 보니까 한 8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한 30, 저희랑 30분 전에 맨날 가서 놀고 놀다 들어가지 아침에 그 요기하는 거 그냥 일찍 도착했으니까 그냥 운동하고 들어가라고 이거 지금 4년째지 4년째지 매일 아침 먹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없어 여기 약먹은 식당 이상하게 빠졌어 때만 딱 일어나서 씻고 나가는 다 예쁘시다 깨우는 거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 잘 깨워야 애들이 이렇게 질러가지고 잘 일어나라 잠깐만 다리야 뭐야 다리야 뭐야 둘 Has okay 으흐흐흐흐흑 그럼 나 가 thou 러리 왜 많이 왔어 도둑, 경제 온 거 같아 진짜라 화이트 암 일리오 도루문들었어 도루문들 잘 갔어? аз 그 시도할까? 여기로 한가? 안녕.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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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일어나! 밥 먹겠네. 굿모닝. 굿모닝. 일어나. 일어나서 샤워. 일어나. 일어나. 밖에서 샤워해. 가. 가. 집으로 배 pegaryer. doing need rest 일어났나? 두 학생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일리핀. 첫째 샤워합니다. 벗어. 벗어, 일리 SRF. 굿모닝. 에이 일어나야 돼, 알았지? 빨리 나가야 돼, 이제 세토리 빨리 들어와 봐봐, 봐봐 아보카도 계란먹으면 지금 해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좋게 말할 때 빨리 와 펜트는 여기 아래에서 먹고 펜트 뭐 하세요? 자, 팔 들고 자, 나가세요 이리 와 나가세요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오빠랑 언니랑 합이 남겨보니까 답이 왠종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했지 좀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어, 음식이 어딨냐? 네, 저 말리는 거 이제 이게 유일하게 하는 거 깜깜, 깜깜 양이 조금 남아서 샘 것도 해줘야겠네 네 어쩔 수 없이 샘 거까지 네 어쩔 수 없이 샘 거까지 샘 한번 가 고기 가 나 나 하지 마 빨리 먹어 빨리 하나씩 먹어 이거 남아서 하나 더 만든 거야 안 좋아. 앉아. 우리 아부지. 응. 응. 빨리 먹어. 그래. 응. 손으로. 진짜. 왜 그러니 손으로? 아, 빙트. 야야야야. 아, 세심. 굴량을 뽑아주려고. 굴량 욕심. 입에 먹는 것 같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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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stand up a minute. 3. 4. 2. 3. 2. 4. 이리 와. 먹어. 그때 하는 아이는. 먹어. 외국인데도 셋들은 이거 하는구나. 3, 2, 1. 해야 되는 건가, 원래? 아이, 진짜. 먹어, 씹어. 되게 평화스러운 오늘 아침이다, 그렇지? 원래 한 번 그러면 막 엄청 그러고, 이걸로도 막 싸우고.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재미없다, 아침이. 그냥 방송을 하루 이틀 하는 사람도 아니야. 응. 이제. 올라가고 이제. 평화스러운 오늘 아침이다, 그렇지? 그치? 재미없다, 아침이. 키가 쑥쑥 큰데. 쭉. 응. 이거 맛이 없는 거. 아니야. 먹어. 가자. 가자. 나도 많이 놀겠네. 아우. 학교 가는 거 좋지, 윌리엄? 응. 요즘 엄청 좋아하잖아. 벤틀리도, 그치? 과외 학교 가서 뭐해? 축구. 축구, 그치? 축구하고 들어가면 더 기분 좋지? 나는 자고 싶어. 응? 뭘 자고 싶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여기 알아? 나 집에는 무서워. 막 나 생각하면 늑대가 나오고 그러고. 아우, 티비 그만 봐, 티비 그만 봐. 아니, 그. 나 거기 안에서 그거 있는 거 같아. 아니, 우리 학교 가는 거 이렇게 좋아하고 아침 일찍 가서 놀고 들어가고 하는데 다른 나라 어디 잡지에 윌리엄이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뭐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맞아? 학교 싫어, 좋아? 좋아. 친구 많아? 어. 우리 좀 친구 많지. 쉼. 아, 준사람. 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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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쉼. 아, 여기 친구. 또 준수도 와 있네. 준수가 왔네. 온전! 안녕히 오세요. 준! 그래야지. 아! 에이! 준! 안녕, 장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이거 봐봐요. 우와, 와우. 춥다. 뭔데, 뭔데? 우와. 우와.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우와, 만다. 하여, documentation. ют. 여기. 즐거운 날이 들어있습니다.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좋은 하루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